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나쁜 년이 되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을 대상으로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이 벌어주는 돈은 너무 좋은데 밥 차려주는 거 정말 싫어요 완전 극혐이야 근데 이거 나만 이런 거 아니고 솔직히 니들도 다 똑같잖아 안 그래요? 원지 남편의 돈은 필요하지만 남편은 싫은 경우 이 세상 모든 아내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반드시 너무나 필요하지만 정작 남편은 싫은 경우 솔직히 다들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저 혼자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가끔 출장을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의 매일매일이 칼퇴근인 사람이라서 늘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녁밥 차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평소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 풀만 차려줘도 되지만 이게요 그렇게 하면 말없이 라면을 끓여 먹는 인간이거든요 마치 저한테 시위를 하듯이 눈치를 주는 게 너무 그지 같아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 언제나 거하게 차리게 되는데요 최소 닭볶음탕 정도는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싫어요 고작 이딴 게 결혼생활인가 싶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인간이 벌어다주는 수입이 적지 않아서 이혼하기는 싫고 그래서 우리 애들 다 키운 뒤에 황혼 이혼을 꿈꾸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이런 제 속마음을 알면 기절하겠죠? 혹시 어린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이게 막 양심 없고 기생충 같은 그런 건가요? 솔직히 모성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뭔들 못하겠나 싶지만 이렇게 살다가 막상 나중에 이혼을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건 아닐까? 어? 이런 걱정도 되고 아니 나 진짜요 남편 저녁밥 차려주는 거 이거 하나만 없어도 제 나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밥 담당은 항상 늘 제가 해야만 되는 건지 나 진짜 밥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야간 알바를 구해볼까? 이런 생각도 불쑥불쑥 하는데요 혹시 이런 제 마음 웃기게 보일까요? 너무 심한 악플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밥 지옥이 여자들에게 있어 왜 멍이인지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저 나이까지 밥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면 느끼는 게 만약 남편이 돈도 못 벌었다면 나 진작 버렸을 거예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그래요 힘들고 빡치는 건 알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이거는 님이 아니라 남편이 님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리긴 뭘 버려요? 버림 당해야지 2번 에 그러니까 취집은 했는데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싫고 벌어오는 돈은 꿀꺽 하고 싶다 이거네 야 양심 어디 갔냐 3번 저도 애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님 정말 저급해 보입니다 이거 이런 쓴이의 마음을 네 남편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소름돋겠다 4번 그런 논리라면 님이 밖에 나가서 남편만큼 돈을 벌어오세요 그 대신 남편들로 집에서 밥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각자 역할이 있는 건데 본인이 맡은 걸 하기는 싫고 그러면서 상대방은 자기 역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니 미친 거예요? 이거는 부부 문제가 아니고 쓰니 인성 문제입니다 썩었다고 5번 남편이 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집에 돈을 안 주겠죠 세상에 이 아줌마 웃긴다 자기 혼자 미쳐있는 걸 나만 이런 거 아니지 다들 똑같잖아 이러고 앉았네 물귀신이야 6번 밥 때문에 남편이 싫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럼 반대로 쓰니 남편이 야씨 밖에서 돈 버는 것 때문에 마누라가 싫어진다 나한테 보상에만 없었다면 당장 이혼할 텐데 애들 크면 황혼 이혼 해버려야지 이러면 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7번 뭐 기생충? 그래요 뭐 스스로의 위치는 잘 알고 있네 8번 지금 이거 나만 자기 남편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걸로 보이나? 두번째 사연 첫번째 사연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애매해서 하나 더 만들어 온 거예요 원제 남편 외도 후 시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꼭 보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시아버지 매사가 비꼬는 성격이라 그게 누구든 간의 트집을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고 그렇게 남이 아니고 그냥 내 부모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옛날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여겨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대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위 내용의 자세한 예시들은 본문과 상관이 없어 지웠어요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웠대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상매매를 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여기저기 업소도 많이 드나들었고 어플 같은 걸로 여자 돈 주고 만나고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그 이후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고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엄청난 사실들 시댁에 다 알렸는데요 저희 부부와 다 같이 대면했던 그날 시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요즘 엘리트들이 돈은 잘 벌지만 자꾸 그 뭐야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엘리트라서 그런 짓을 했다 이건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고 아니 그냥 우리 아들이 엘리트니까 네가 참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는 가슴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집이랑 차 명의를 저한테 돌리기로 하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이혼이라는 약속과 맹세를 받았습니다 또 원래는 제가 아이를 더 원했었는데 이젠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안 나올 거라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런 남편을 떠나서 이 상황 자체를 깊어보니까 시댁이라는 곳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해 당신들 잘못은 없다지만 그 이후 저한테 보였던 그 말도 태도도 그렇고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제는 기본적인 안부 전화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긴 하지만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중인데요 그냥 쭉 이렇게 남처럼 대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과 같이 살기로 한 이상 안부 전화 정도는 예전처럼 꾸준히 드리고 어른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는 양아치고 이거는 지팔지권이고 댓글 1번 야 땀에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어차피 너는 남편이랑 오래 못 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겁니다 아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 남자랑 같이 있을수록 나만 더 미쳐가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 엄청난 후련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그냥 돈이나 잔뜩 챙겨 놓으라 이거예요 2번 아니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두둔한 죄가 있는데 쓴이는 시부모 대접을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이딴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신 좀 차려요 쓴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누굴 걱정하는 거야 3번 아니 애도 없다면서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요? 여러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산다 해서 그게 뭐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쓴이 스스로도 알 텐데 죽을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그지 같은 배신감이 쓴이를 막 옥죄어오며 괴롭힐 텐데 이런 마당에 시댁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 필요 없으니까 본인 상처부터 돌보세요 당신이 지금 누굴 걱정하고 챙기고 그럴 입장입니까? 4번 아니 애도 없는데 이혼할 때 다 가져가지도 못할 돈집 차 명의 돌려주는 거에 혹했습니까? 원래 시간은 남편 편이니까 어떤 개소리를 하든 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평소에도 며느리만 잡아들은 시부한테 며느리 도리를 하니마니 이거야 지금? 어? 님은 이 일을 덮을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헤어졌어야 해요 여하튼 님 남편은 반드시 또 가게 돼 있으니까 이제부터 증거 잘 잡고 현금이고 금이고 따로따로 몰래 야금야금 잘 모으기나 해요 5번 아니 이런 미친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하다 걸렸는데 그걸 그냥 참고 산다고? 여자 망신은 네가 다 시키고 있구나 6번 님이 말하는 그 여러 복잡한 상황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돈 벌기 싫다 이거 아닌가요? 여하튼 남은 50년 인생을 지옥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남자야 뭐 앞으로 절대 안 들키게 더더욱 치밀해질 거고 님이 할 거라고는 성평 안 걸리게 조심이나 해요 7번 여러가지 이유는 개뿔 그냥 돈 때문이지 8번 여러가지 이유는 핑계고 그냥 쓴이가 아직 저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집 차 명의로 목줄 채워가지고 억지로 붙든다 한들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남편은 딴 여자랑 자고 싶어가지고 알이 맨날 근질근질 할 거고 또 쓴이는 매일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의심하고 속이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질 텐데 이게 행복이냐고 내 장담하는데 니들 절대 오래 못 간다 9번 아무리 명의를 돌려도 합의 이혼 말고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쓴이가 많이 못 가져가요 시간도 지나면 그 유책 사유도 별로 작용이 안될 겁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륜이나 그런 걸 하고 6개월 동안 안 걸면 그게 잘 안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엘리트라서 자극적인 걸 찾는 거다 일단 개소리를 하는 인간이랑 말을 섞고 싶습니까? 지 아들 잘못이 없고 그걸 이해 못하는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정말 그래? 10번 남편 성매매한 것도 모자라 시부가 미친 개소리까지 해대고 있는데 이걸 참고 사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못한다고? 아니 어린 새끼라도 옆에 있으면 또 모를까 어처구니가 없네 넌 그냥 남미새일 뿐이야 여러가지 이유는 개뿔 참 이 지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번째는 뭐 남미새든 뭐든 어쨌든 잘못을 한 게 남편이니까 남편 욕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뭐 좀 쓰니가 답답하긴 해도 그런데 첫 번째 이거는 뭡니까? 완전 도둑놈 아닌가 이거? 이야 그지 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